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유쾌한 분리전략가 이종옥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7강에 이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 배웠던 7강은 약간 개념이 좀 많이 소개가 되고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등장했느냐를 많이 얘기했다면 8강은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반면에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서 실제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자. 실제 사례에 적용을 좀 해보자. 라는 게 8강 주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짧고 문제는 많이 풀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거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챕터 8입니다. 자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혹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리를 조금이라도 맛을 보았다면 혹은 꼭 물리가 아니더라도 화학이 됐건 생물이 됐건 지구학이 됐건 어떤 영역이든 간에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들은 워낙 많이 다르죠. 그 얘기에 앞서서 우리가 조금 더 엄밀한 에너지 보존의 의미를 좀 따져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시스템 즉 개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얘기를 종종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볼까 하냐면 우리가 과연 에너지라고 하는 양을 측정할 수 있는가 또 만약 측정할 수 있다면 그 측정한 값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다뤄보고자 하는 겁니다.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챕터 8의 전체 통틀었을 때 주제는 이게 다예요. 얘가 다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핵심은 고립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된다. 그 다음 만약 고립계가 아니라 그러면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 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냐? 일과 에너지 정리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다시 일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왜 이 갑질을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 정도에서는 자 이 상황이면 보존되는 거니까 시계 대입해서 풀어봐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엄밀히 대학생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어느 상황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걸로 살짝 확장한 것 뿐이에요. 사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알겠죠? 자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고립계 보통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 지금 당장보다는 연력화 갈 때 굉장히 빈번하게 나올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고립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얘는 물질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 자 물질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 자 외부하고 에너지 교환과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 그것도 우리가 고립계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얘기를 끌고 왔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참고로 우리가 이런 얘기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입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그 입자라고 하는 게 뭐 질량이 있건 어떤 녀석이 있대요. 이 녀석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쉽게 얘기하면 운동의 에너지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또는 운동의 에너지를 변화시켜줄 수 있는 뭔가 주변이 있다고 볼게요. 입자가 있고 그 주변이 있다고 볼게요. 주변.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 쪽으로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실은 뭐냐면 어떤 입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의 에너지가 있을 때 그 운동의 에너지가 어떠한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느냐. 워낙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입자가 움직이면서 주변 공간을 흔들어서 파동의 에너지 형태. 파동의 에너지 형태로 주변으로 에너지를 바꿔버릴 수도 있고요. 또는 파동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입자의 운동의 에너지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입자가 아주 작은 단위의 입자가 충돌하면서 열이 발생할 수도 있죠. 열의 에너지 형태로 주변으로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열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운동의 에너지를 바꿔줄 수도 있다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더 얘기해 보면 빛에너지 형태로도 바뀔 수가 있죠. 전자기파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그런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입자의 운동의 에너지가 바뀐다거나 이런 형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해요. 실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한 입자라고 하는 녀석을 잡았을 때는 고립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입자가 만약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 얘 혼자 딸랑이 있었다 그러면 얘는 고립계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입자 혼자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관찰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측정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 나밖에 없어. 그런데 나를 설명하려면 나를 설명할 관찰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입자 자체를 하나만 똑대었을 때는 걔는 고립계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만약에 그 입자로부터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어가 전환되거나 할 때에 그 형태를 내가 모조리 다 알고 그걸 내가 이런 식으로 주변과 묶어서 이 안에서만 에너지 교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즉 이 안에서만 입자가 들락날락 여기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절대 외부로부터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없고 에너지 출입하는 형태가 이 형태라 그러면 이 형태밖에 없다고 했을 때 이걸 내가 완벽하게 밀폐시킬 수가 있다면 이 안쪽에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설정한 걔가 고립계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약간 느낌이 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떤 입자가 있을 때 그 녀석이 얻거나 잃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있고 그 형태의 에너지를 내가 모조리 아 여기에서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쳐버릴 수 있으면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일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현찰이 있습니다. 현금을 생각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생각해 볼게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자, 내가 있어요. 내 주머니에,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이 이렇게 있대요. 그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운동에너지라고 하죠. 운동에너지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름의 계좌가 있대요. 은행이겠죠. 자, 은행하고 나 사이에 세상은 은행과 나밖에 없다라고 쳐볼게요. 어, 그러면은 내가 ATM기를 이용해가지고서 내 주머니에 돈을 은행에다가 입금을 합니다. 이쪽으로 입금을 해요. 자, 입금을 하면은 은행의 돈은 상승하겠지만 주머니 돈은 줄어듭니다. 맞죠? 만약에 여기서 출금을 합니다. 자, 은행에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을 하면은 계좌 돈은 감소하겠지만 내 주머니 돈은 증가하겠죠. 만약에 경우에 은행과 나 사이에만 돈 교환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시스템을 갖다가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고립계라고 쳤을 때 결국엔 내 거, 내 주머니에 있는 돈과 내 계좌에 있는 돈의 합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일정하겠죠. 에이, 선생님 수수료가 있고 어차피 수수료든 뭐든 다 은행에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나하고 은행 사이에만 교환이 있다고 하면은 어? 내 것이 증가해? 그러면 계좌께 줄었겠구나. 내 것이 감소해? 은행께 증가했겠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은행 쪽에 있는 이 에너지를 실제 언제라도 어떤 현상을 이용하면 운동의 에너지로 변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고요. 즉, 현재 내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내가 고립된 상태에서 언제라도 내가 힘을 적절히 잘 이용하면 운동의 에너지로 변환되거나 운동의 에너지에서 변환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상의 에너지, 포텐셜, 잠재적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이런 말을 써서 포텐셜 에너지를 하고요. 얘 둘을 더해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밀폐된 고립계라면은 얘가 증가한 만큼 얘가 감소해? 얘가 감소한 만큼 증가해? 라는 표현과 아니, 총량이 일정해? 라는 표현은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고립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표현이 거기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걸 선생님이 가볍게 교재가 너무 상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봅니다. 이쪽에다가 선생님이 가져올 테니까 가볍게 한번 증명과 아닌 증명을 한번 써볼게요. 사실은 이게 엄밀한 증명은 아니라서 자, 우리가 어떤 물체 입장에서 고립계를 설정하기 전에 고립계를 설정하기 전에는 물체가 받는 일의 총량은 어떤 물체의 운동의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다라고 하는 일 에너지 정리가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일을 하는 주체가 보존력이 존재할 수 있고요. 자, 보존력이 있을 수 있고 비보존력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존력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면 중력, 그 다음에 탄성력, 행력 등도 있죠. 뭐 부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고요. 비보존력은 뭐 이름부터 약간 우울합니다. 마찰력, 뭐 장력,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식을 살짝 변형해 봅니다. 힘 중에 보존력이 한 일의 총량과 비보존력이 한 일의 총량을 내가 더해 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자 하나를 갖다 보는 겁니다. 자, 현재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뭐냐면 단순히 내 주머니만 보는 거야. 입자의 운동의 에너지를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은 뭐냐면 고립계가 아니라 비고립계에서 보는 현상이에요. 즉, 우리가 비고립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뭐군. 입자 하나에 대해서 풀어라. 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자, 볼게요. 만약에 은행과 나 사이에 뭔가 교환이 있으려면 ATM이란 장치가 필요하듯이 얘와 얘 사이에 에너지를 교환시키는 그 ATM 장치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 힘이라 부릅니다. 그 힘을 엄밀하게 우리는 보존력이라고 하죠.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 개 바깥쪽으로 에너지를 전환시켜버리는 이런 형태의 힘을 우리가 비보존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보존력이 일을 하면 은행과 나 사이에만 돈 교환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자. 보존력이 일을 하면은 내 운동의 에너지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은행 계좌의 돈도 변화시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내 주머니에 천 원이 증가하면 그와 동시에 은행 돈을 천 원을 빼봐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를 갖다가 어떻게 썼냐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썼었다고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입자 하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대해서 볼 때 내 돈의 증감과 그 다음 이쪽의 증감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 자, 비보존력이 하는 일을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예를 갖다가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바꿔 써볼 수 있죠. 비보존력이 하는 일을 운동의 에너지 변화량에다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써보자. 그러면 내가 우변으로 넘길 때 운동의 에너지하고 포텐셜 이것 또한 하나의 내가 가질 수 있는 전체 값이라고 보자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K 플러스 U를 운동의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서 우리가 미케니컬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역학적 에너지로 부르게 되고요.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도 고립계예요. 여기까지도 아, 우리가 얘하고 얘를 더했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정의한다면은 아, 내가 계좌와 내 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싹을 다 내 거야 라고 할 때 계좌의 돈이 변하거나 주머니 돈이 변한다면은 혹은 그들의 총량이 일정한 게 아니라 그들의 합이 변한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완전한 고립계가 아니구나. 고립계가 아니라 이 형태 이외에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출입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데 만약에 자, 여기서 넘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만약이에요. 만약에 비보존력이 한 일이 0이라면은 비보존력이 한 일의 양이 0이라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얘의 상태가 됐을 때 얘를 우리가 고립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 뜻이 결국에는 뭐냐면 나하고 은행 사이에만 돈 교환이 있고 그 외에는 절대 교환이 있을 수 없어 라고 내가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으면 그 안에 총량이 일정하다는 얘기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예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려면 우리는 정확하게 고립계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립계를 설정한다는 게 여러분들 대학원 가서 공부해보면 실험할 때 여기서만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라고 하는 시스템을 설정해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립계를 갖다가 내가 완벽하게 만들 수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0이면 이란 표현을 바꿔주시면 돼요.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0이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그래서 운동의 에너지 변화와 포텐셜의 에너지 변화의 합은 0이야 라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증가량과 누군가의 감소량의 합이 0인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혹은 다른 표현으로 처음과 나중에 값의 합이 일정해 처음 값의 합과 나중 값의 합이 일정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런 놈들을 갖다 봤을 때 만약 고립계에만 내가 설정할 수 있다면 선생님 도대체 이 고립계에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처음의 운동에너지하고 처음의 포텐셜 에너지 합이 나중의 운동에너지하고 나중 포텐셜 합과 같다는 표현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냐 만약에 내가 어떤 실험을 할 때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운동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상태가 바뀌었어. 바뀌게 된 거야. 그럼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상태가 바뀌어갈 때 그 과정을 일일이 따져주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립계를 만들어주면 얘가 예로 바뀌었을 때 중간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왜? 결국 총량이 일정하니까 중간에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관계가 없다. 좀 더 멋있게 얘기하면 상태함수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넘어올 때 과정을 생각할 필요 없이 처음과 끝만 비교하면 된다. 초기량과 끝만 비교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뭐냐면 이 에너지를 상태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 가 결론이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문제 풀 때 어우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죠. 무슨 말인지 헷갈리고 사실은 이걸 화학에서 좀 더 상세한 얘기 많이 하지만 물리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고립계를 설정할 수 있으면 총 에너지 양은 일정하다. 그런데 고립계가 아니라면 아니라면 고립계가 설정된 게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야.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보존력이 아니라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확실히 있어. 이런 경우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존재해요.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냥 힘의 종류 구별하지 않고 물체가 받는 일의 총량이 운동의 에너지 변화와 똑같다. 라고 하던지 아니면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운동의 에너지 변화량과 포텐션 에너지 변화량이 합과 같다. 라고 하던지 너무 어려운 설명 같지만 심플해요. 고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완벽한 고립계야. 총량 보존. 아닌 것 같다. 혹은 비보존력이 일을 한다. 그러면 아 물체가 받은 일 어떤 시스템이 받은 일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바뀌는구나. 선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너무 복잡한 말을 책에 보면 되게 휘황찬란하게 써있어. 굉장히 멋있게 막 이러면 압축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마무리할게요. 고립계라는 건 뭐라고요? 이게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쉽게 얘기하고 싶으면 역학적 관점에서는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0이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 다른 표현은 뭔가 증가하면 뭔가 감소돼. 그래서 처음과 나중만 비교하면 돼. 만약 그게 비고립계야. 고립계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있어. 있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보존력이 하는 일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즉 운동의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 달라져. 혹은 내가 특정 입자에 관심이 있다면 그냥 힘 구별하지 말고 물체가 받은 전체 일의 양이 운동의 에너지 변화에 쓰여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쉽죠? 총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런 비고립계에서 에너지가 만약에 추가된다. 자 볼게요. 내가 고립계인 줄 알았는데 고립계가 아니었던 거라. 그러면 그 에너지가 뭔가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전환되는 정도 즉 우리가 고립계 안에서도 에너지가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은 내 운동의 에너지가 계좌 쪽으로 갔어 계좌에서 내 주머니로 왔어 이와 같은 형태의 에너지 변화를 얘기할 때 그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전환되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파워 그럼 뭐 힘 아니라고요. 알겠죠? 보통 우리가 일상용어로서 어우 남자는 힘이지 파워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때 그 파워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물리를 정확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파워보다는 우리가 파워라는 게 일률 에너지의 변화율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초당 단위시간당 에너지 변화량을 우리가 일률이라 부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될 때 전환될 때 1초당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바뀌느냐 우리가 1이라고 부른 이 현상 자체가 뭐라고 하냐면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 혹은 에너지를 갖다가 변화시켜주는 과정 그 에너지를 변화시켜주는 일종의 모든 물리적 행위 좀 더 멋있게 얘기하면은 반응이라고 했죠. 그 반응을 1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힘이 2를 할 때에 그 일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에너지 변화의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효율성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빠르게 했느냐 에너지를 갖다가 변화시켜서 얼마나 빠르게 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변화시켰느 변화시켰느냐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형광등 생각을 한번 해보죠. 도선 안에 전기 에너지 즉 전자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만 있다면 전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선에 있던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죠. 그러니까 도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절대 고립계로 볼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더 여기는 이 전자가 움직일 때 원자와 충돌을 통해서 빛이 발광되죠. 자 이렇게 발광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입자만 놓고 봤을 때는 비고립계가 되는 거고 그때 빛 에너지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르게 방출되느냐 변화되느냐라는 걸 얘기할 때 일률 개념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률은 굉장히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좋은 겁니까?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좋지 몰라도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에너지를 항상 변환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녀석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바뀔 수 있느냐 이런 걸 연구를 하는 것이죠. 멋지대건 가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에너지의 변화량을 따져준다 할 때 일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이라고 역학적인 일을 한다고 할 때 여기가 힘에다가 변위의 고부로 쓸 때 이 자리가 뭡니까? 속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힘과 속도의 내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줄 퍼 세크 그래서 우리가 통상에 이거를 와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얘가 한 일이 일율이 얼마야 일초당 한 일이 얼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냥 하나같이 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변환시켰는가 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8장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의 다입니다. 어떤가요? 비교적 짧죠.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서 한번 쭉 전체 내용을 훑어보시고요. 이제는 8장은 교재에 있는 예제 하나하나씩 풀어보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다른 풀이법이 있나 없나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장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칠판 정리할 동안에 잠깐 멈춰 놓으시고 뒤이어 따라오시면 됩니다. 칠판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앞서 있었던 내용들 다 정리해 보셨나요? 반드시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써웨이 책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은 되게 휘황찰라라는데 사실 잘 보면 선생님이 보기에는 동일한 내용이 자꾸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도 좀 있고요. 사실은 읽어서 이해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표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써웨이 책의 굉장히 큰 장점은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좀 알차다라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좀 중심으로 많이 보면 좋고요. 개념은 최대한 압축해서 공부하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나중에 좀 시간 좀 돼서 일반 물리학 책을 여러 개 보면 알겠지만 그 교재마다 저자마다 특성들이 좀 있어요. 개념의 좀 무게를 좀 실은 교재가 있고 개념은 좀 짧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혀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적정에 좀 중화된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서베이 책이 문제가 많이 좀 잘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볼게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순서겠죠. 자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자 고립계를 내가 설정할 수 있다면 고립계를 설정한다는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0이라면 0이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 말을 다르게 쓰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증가하는 녀석이 있으면 반드시 감소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문제 풀기 전에 좀 기억할 게 포텐셜 에너지 정도는 좀 기억해야겠죠?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알다시피 뭐 MGH 꼴이었고요.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 꼴이었죠. 뭐 이것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일단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했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볼 때 무언가 증가는 게 있으면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다. 이런 표현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고립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방법으로 해결할 거냐 설정한다고요. 자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공을 지표면에 의해서 높이 H인 곳에서 떨어뜨린답니다. 떨어뜨린대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보니까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갖다가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는 A문제를 갖다가 풀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공이 있죠. 자 물체의 공이라고 볼게요. 공이 있습니다. 자 공이 현재 주인공이에요. 공이 있고요. 공 주변에 누가 있는 거냐면 지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공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이 상호작용이 중력이거든.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공 주변에 공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기에 의해서도 혹은 충돌 마찰 같은 것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야 에너지가 그런데 저기서 저항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내가 공과 지구 사이에만 에너지 교환이 있다 라고 설정을 해 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 얘 자체가 지구와 공 사이에 고립계를 만들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 써웨이 책에서 요구하는 해석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공이 주인공이고 주위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사실은 공기가 있지만 그 공기에 의한 저항효과를 무시해라. 상호작용을 빼라. 그렇다면 공과 지구 사이에만 서로 뭐한다. 에너지 교환이 있다. 그러니 이렇게 고립계를 설정해야 해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또는 이렇게 봐도 됩니다. 질량이 M인 공이 있습니다. 자 그 공이 낙하를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공이 받는 힘이 아시다시피 중력분이죠. 중력분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이해하든지 중력분입니다. 자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이다. 중력뿐이다. 그리고 얘가 내려가는 혹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동안에 이 힘 중에서 일하는 건 중력뿐이다. 그런데 이 중력은 보존력이다. 비보존력이다. 보존력이다. 즉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면 이 물체 입장에서는 보존력만 일을 한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결국에는 똑같은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고 다시요. 공과 지구 사이에만 상호작용이 있다. 고립계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다음에 계산을 시작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를 뭐냐면 다르게 돌아오면 공의 입장에서 봤을 땐 중력만이 일을 한다. 고로 중력이 보존력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우리가 이 상황이면 보존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면서 고립계냐 혹은 보존력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냐 요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한 걸 하세요. 편한 거.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고립계 설정하는 게 편하면 이렇게 잡으시고 이게 편하면 이렇게 하시고 선택하면 돼요.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얘가 높이 와인점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을 왔다 보는데 중요한 건 공과 지구를 계로 선택하라. 다시 무슨 말입니까? 고립계로 봐주세요. 따라서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적당히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식이 써있는데 선생님은 반대로 할게요. 포텐셜 에너지 특히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편하게 해볼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얘를 갖다가 기준 잡았을 때 여러분들은 제발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해요. 프리를 두 가지를 가져가고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편한 걸로 가져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상태함수라고 하는 걸로 해석한다고 했죠. 즉 처음과 나중인 결과만 비교한다. 결과만 비교해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즉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녀석은 애플은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운동법칙이에요. 자, 뭐냐? 우리가 봤을 때 이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를 내가 중력 포텐셜에서는 기준점으로 내가 쓸 겁니다. 자, 여기를 내가 중력 포텐셜의 기준점이라고 쓴다면은 이 점에 있을 때 포텐셜의 에너지 얼마가 됩니까? 얘가 mg에다가 여기 높이 차가 h-y가 되죠? 가만히 놓았다고 했으니까 이때 운동의 에너지 얼마가 되냐면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만약에 떨어졌어. 낙하를 한 거야. 자, 낙하를 했을 때 보니까 여기 있는 이 포텐셜은 0이야. 내려왔을 때 그때 운동의 에너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값이 2분의 1 mv제곱이라고 쓰자고요. 그러면 고립계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어간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합이 이거 두 개의 합과 같다. 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면은 기준점이 여기 밑으로 돼 있죠. 여기로 하든 여기로 하든 내가 원하는 속력이란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온다. 그래서 식을 써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가지고 했었던 역학적 에너지를 다 쓸 줄 알아야겠죠? 자, 0이고요. 나중에 지금 보니까 0 더하기 2분의 1 mv제곱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 루트 얼마나 됩니까? 속력은 2g의 h-y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싫어. 싫어. 아우, 이게 싫어. 라고 할 때 보존 자체의 의미를 썩같이 봅니다. 뭔가 증가한 게 있어. 증가량이 있으면 감소량이 있어야 해. 그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은 거야. 라고 할 거면 보자고요. 이게 내려옵니다. 무엇이 감소합니까? 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 안에 에너지가 운동에너지하고 중력포텐셜밖에 없습니다. 내려오면 무엇이 감소해야 해? 그렇지. 중력포텐셜이 감소해야 해. 중력포텐셜에너지가 감소해야 해. 그러면 무엇이 증가해야 해? 내려오니까 운동에너지가 증가해야 해. 학교 시험 볼 때는 우리가 빨리빨리 판단해야 해. 그럼 운동에너지가 얼마만큼 증가했어? 0에서 이만큼으로 증가했어? 그 다음 중력포텐셜은 얼마만큼 감소했는데 여기서 얘 떨어질 때 얼마만큼 감소했는데 Mg의 H-5I만큼 감소했어? 어때요? 똑같은 거라고요.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결과를 해석만 다르게 할 뿐이지 원하는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해 됐죠? 자, B 봅시다. 이번에는 공을 개로 선택하라. 자, 줄 그어봅니다. 공을 개로 보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을 개로 봐라. 공만 봐라. 공만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공 자체가 만약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얘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만 봤을 때는 공만 봤을 때는 지구하고 상호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공만 봤을 때는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그렇죠. 비고립계가 되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이걸 우리가 개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때에 설명할 때에 물체의 입장에서 썼던 대표적인 운동법칙이 뭡니까? 일, 에너지, 정리가 있었지요. 맞죠? 그러니까 이때 이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아하! 별거 없네. 물체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동안에 물체가 받는 힘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중력이 있지요. 중력. 얼마입니까? mg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는 얘가 내려오는 이 변이가 얼마냐면 h-y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선생님이 보면 이런 것 똑같아요. 내 주머니만 넣고 봤을 때 나는 어디론가부터 에너지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라는 표를 쓸 때 그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1이라 불렀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표현이 뭐냐면 mg에다가 h-y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힘과 변위에 곱이 돼서 우리가 보면은 물체 입장에서는 저만큼 1을 받은 거야. 2를 받았더니 운동에너지가 나중 운동에너지 예 처음 운동에너지 0 이렇게 푼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이해 되십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결국엔 내가 고립계냐 비고립계냐라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이 상황은 이 상황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볼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기억하라고 할 만한 건 물체 하나만 넣고 봤을 때 외부 힘이 작용하는 입자 하나만 봤을 때는 얘는 비고립계다.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만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 사이가 고립계다. 라고 설정할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할 만합니다. 다만 선생님 내 기억에 내 기억에 교수님들이 보통 평가를 하실 때 보면 그래도 일반 물리를 좀 공부했다라고 할 때 그래도 이거는 좀 알아야지 하는 주제 중에 에너지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7장과 8장 공부는 정말 죽으라고 해야 돼요. 더군다나 조금 더 넘어가면 뒤이어 나오는 9장 10장도 다 중간중간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너지 단원 자체가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 힘들어요. 사실 선생님이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나 또한 공부를 할 때 에너지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감을 잡을 때까지 그렇게 짧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에너지가 무엇이다라는 감을 잡을 때 사실 선생님도 실험실에 들어가서 실험을 해보면서 많이 알았거든.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감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실제 내가 내 것이 됐다라고 느낌을 하려면 사실 실험기구를 만져보면서 갖는 게 가장 사실은 좋아요. 그렇습니다. 잠시댓건 8-1번은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풀어봤고요. 자 8.2번 문제입니다. 좀 문제가 길더라고요. 문제가 긴데 여러분들 뭐 항상 선생님이 얘기를 하지만 문제 풀이하는 걸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사전에 한번 보시면 좋아요. 알겠죠? 자 똑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상황이 지금 뭐냐면 여기 이쪽에 지금 샌드백이 있고요. 자 여기는 이 배우가 줄을 매달고서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대요. 만약에 얘가 충분히 무겁다 그러면 얘가 왔다갔다 이렇게 되겠죠? 왔다갔다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알아줘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만약에 경우에 얘가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 가볼게요. 만약에 이게 충분히 무겁다 그러면 요해가 왕복할 때 이렇게 진자운동 같은 걸 하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자 이 배우가 왔다갔다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받는 힘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해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 선생님 조건이에요. 만약에 샌드백이 자 샌드백이 충분히 무거워서 자 선생님 가정을 해볼게요. 충분히 무거움 충분히 무거워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사람이 왕복운동을 할 때에 여기를 고정점으로 해서 왔다갔다 하겠죠. 맞습니까? 왔다갔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지금 보니까 받는 힘이 중력이 있고요. 자 힘 표현 잘해봅니다. 중력이 있고요. 얘가 움직일 때 받는 요 힘 장력이 있죠. 우리가 앞서서 했었는데 이 녀석이 내려오는 동안에 장력은 점점점점 증가합니다. 장력이 최대가 될 때가 최하점이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라요. 이해 안되면 질문하시고 게시판이 있으니까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왔다갔다 할 때 재미난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요. 자 천천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 무엇이 있나요? 작용하는 힘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생각하는 순서예요. 중력과 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힘만 봤을 때는 중력은 보존력이고요. 장력은 비보존력입니다. 그렇죠. 자 이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녀석 일을 하는 게 누구냐 라고 할 때 일은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힘의 방향에 나란한 성분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물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갈 때 중력은 얘가 움직이는 방향의 성분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거는 장력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 어떻습니까? 항상 운동 방향과 수직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는 주체는 누구밖에 없다? 중력밖에 없다. 이걸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장력이 하는 일이 0인 이유는 장력의 방향과 얘의 변이 방향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요 때 장력이 하는 일이 0이 됩니다. 즉 장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데 기여하지만 에너지를 바꾸는 데는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원래? 그러면 여기는 중력은 우리가 알다시피 보존력이라고 했었네. 따라서 보존력만 일을 하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다고요. 이 내용이 안 보이면 이 고립계라는 게 전혀 안 보입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얘는 뭐냐? 결국에는 이 상황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배우와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면 저항을 무시한다면 분명히 붙어야 돼요.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면 배우와 지구 사이에만 뭐한다? 에너지 교환이 있기 때문에 배우와 지구 사이에 우리는 고립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자 배우 저 사람 있죠? 배우와 그 다음에 지구 얘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있는 얘를 고립계를 내가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 식만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식을 통해서 식을 외운다라는 게 아니라 왜 얘가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지 이 생각을 먼저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첫 번째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R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줄에 매달려 내려와서 사뿐히 착지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뭐니까 절대 바닥에서 들리면 안 된다. 포인트는 어디냐면 모래주머니가 바닥에서 들리면 안 된답니다. 안 된다. 즉 그러면 우리가 경계 조건에서 샌드백이 들리기 직전 상황인 것보다 크면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는 얘가 지금 보면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있는데 있는데 자 여기 있을 때는 장력이 이만큼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상황을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샌드백 자체의 무게가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한번 1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정 근데 이때 장력이 뭐해서 50 해봅시다. 그럼 얘가 50이 되면 어떠냐고요. 50이 되면 들어지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요렇게 왔을 때 보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의 장력이 100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100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들리기 직전이 되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절대 샌드백이 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표현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요 장력이 최대일 때의 무게보다 더 크면 들리지 않겠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 조건은 아 여기서 우리가 장력이 제일 클 때 장력이 제일 클 때 그때 샌드백의 무게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면 얘가 들어올려지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숫자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여기는 요 사람이 정지 상태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요게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얼마가 돼 있어요? 여기까지 길이가 현재 R이고요. 여기도 현재 길이가 R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사람의 높이 차에 해당하는 요 길이가 얼마가 되죠? 얘가? 그렇죠? 이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R의 코사인 세타가 되면 요 길이는 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상황을 봅니다. 자 여기에 있던 사람이 여기를 스쳐 지나갈 거다 라고 하는 걸로 보죠. 파이널 상태라고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얘 아이디 얻었으면 두 번째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만 비교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편의상 내가 편하게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길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 상태를 볼게요.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 M G에다가 M G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R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 저 때 운동 에너지 제일 처음에 있었을 때 운동 에너지는 0이 되죠.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저 처음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자 여기는 가장 가장 장력이 커지는 요점에 왔을 때 그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써볼 텐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F의 제곱이 되고요. 포텐셜은 기준값 0으로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얘하고 여기 있는 얘를 갖다 봅니다. 그러면 이거의 합과 얘의 합이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결론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죠. 가지고 있다고요. 이미 가지고 있으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부터 보는 게 아니고요. 얘부터 보셔야 돼. 제발 제발 왜 이렇게 이것씩은 생각보다 에너지를 이용한 건 애플은 MA로 풀은 훨씬 짧고 효율적입니다. 문제는 과연 내가 얘를 쓸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이거 연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멋지대건 가네. 그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풀어버리면 여기 있는 이 파이널 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했더니 루트에 이 GR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줄이 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두 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배우가 있고요. 자 여기 중간에 쭉 넘어가서 보니까 샌드백이 있습니다. 샌드백 샌드백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요때 장력이 요렇게 이어져서 여기 장력과 같게 되는 것이죠. 이게 현재 장력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요 상황은 이 녀석은 현재 원운동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가만히 있다고요. 자 두 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얘는 현재 원운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는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계값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샌드백 자체의 무게가 있을 거고요. 그 샌드백 질량을 라지엠이라고 썼을 때 요렇게 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녀석 중력 스몰 mz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게 장력일 뿐이지 얘와 얘를 갖다가 독립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녀석은 여기를 기준으로 원운동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이때는 알자의 힘이 어딜 가르쳐야 됩니까? 원의 중심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T 맥스에서 마이너스 mg 가 구심력이 되고요. 이때 얘가 요만큼이 구심력도가 되겠죠? 그러면서 엔드 이때 여기 있는 요 장력의 최대값은 무엇과도 같아야 됩니까? 그렇지 얘 무게랑도 같아야 되겠죠. 자 이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가 들리지 않기 위한 각도를 한번 구해봐 라는 거기 때문에 요 VF 값을 대입하면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는 얘하고 이 값이 같은 거니까 large mg 마이너스 small mg 가 되고요. 자 M 곱하기 R분의 자 여기는 요 R이 여기는 얘 나와있죠? R분의 V제곱 했으니까 2G 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G가 다 지워지고요. 여기는 R도 지워지겠죠? 정리해보면 large M 마이너스 small M이 2 small M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이런 재미난 재미난 결론이 나오게 되네요.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값은 어떻게 잡으면 돼요? 2 small M 분의 large M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 코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분의 3에다가 이항시키면 되겠죠? 마이너스 2 small M 이런식으로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다른거 필요없고 여기있는 요 배후질량하고 여기 샌드백질량만 나와있는거에요. 그래서 문제 보면은 여기 얘가 65kg이다 130이라고 나와있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2분의 3에다가 빼기 2 곱하기 배후질량이 나왔으니까 65에다가 얘가 130이죠? 어머 1이네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 하다보니까 이때 세타 값이 우리가 6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쉬운 문제 되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디까지를 내가 에너지를 고려해야 되고 어디까지를 내가 이렇게 따져야 되는지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섞어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에너지를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보이는 걸 어떻게 보냐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고 공간이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으면 아 에너지를 이용한 접근이 유용하겠다 첫번째 판단 두번째 얘가 에너지가 보존될 수 있나 없나 생각하는게 두번째 판단 그 다음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게 있나 없나 확인하는거 이 세가지 과정이 반복되는 것 뿐이에요. 자 이 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부분이 왜 시험에 많이 빈출되는지 아시겠죠? 풀이가 짧지 않습니다. 생각할게 많아요. 생각할게 많다는 얘기는 부분 점수로 컷컷컷해서 점수를 세분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 문제는 사실은 적어도 ABC에서 세단계 나눌 수가 있긴 한데 중요한건 이와 같은 에너지 관련된 문제들은 꾸준히 훈련을 하되 계산하는 이걸 외우면 안되구요. 예를 계산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는 연습을 우선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칠판이 너무 지저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